아 야 잘 먹었다 아 이차 아냐? 이차은 씨 아 가야지 인마 도모가 참 돌이켜 보면 내가 너하고 인연 때문에 이 필리핀까지 흘러들어 왔어 그동안 신세 많이 졌지? 이차 아냐 갑자기 왜 그래 인마 아 이건 진심이야 근데 여기까지다 이제 더이상 너한테 신세 질 일 없을 거야 그리고 이 술자리도 마지막이다 야 내가 지금 돈 안 빌려줘서 이러는 거냐? 야 야 이 씹새끼가 끝까지 나를 조수로 아는구나 니가 야 암만 니 좆밥이라도 니가 울타리에다 가둬놓고 빨대 꽂아서 쪽쪽 빨아먹는 개 호구는 아니잖아 내가 니 눈에는 내가 상구동생 돈 띄워먹고 토끼를 개 양아치로 보이니? 아이씨 이 씹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사람 병신 만드자 지금? 도모아 너 나한테 자신있냐? 하하 하하 이 씹새끼가 이제 뒤질라고 이씨 아 자신있어 뭐냐? 내가 5초 줄게 5초 안에 이걸로 나 못 담그면 내가 니 배떡에 쑤셔버릴거야 생각? 하나 하나 둘 셋 넷 대단히 뭐하냐? 우식아 너랑 나랑 몇 년 직이냐 우리 이러면 안되지 이제 알겠지? 니가 나한테 안되는 이유 그러니까 어디가서 나 씹고 다니지마 이 씹새끼야 미안하다 니가 날 이길 때 씹어 그리고 넌 오늘부터 내 친구 아냐 그리고 넌 오늘부터 내 친구 아냐 그리고 넌 오늘부터 내 친구 아냐 내가 나한테 넌 넌 넌 넌